3-3 3-3 삼성생명인 호종문 임윤호가 4점 그리고 백광행 황진아가 1점입니다 2대4 2포인트 뒤져있는 한국음화사회 임윤호의 직선 처음부터 완전 포인트로 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황진아 이번에 백광행 임윤호의 서브 아아 5올 5대5입니다 아아 네트 맞고 나갔어요 아아 아아 황진아가 이걸 살려냈고 6올 6대6입니다 아아 나갔어요 임윤호의 탑스패 샤프인가요? 네 자 새로운 블레이드를 들고 어 네 없습니다 원이든 상관없죠 크기도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아아 나갔어요 주고요 또 백광행 선수도 자신감을 만들어 줍니다 예 이번엔 나갔어요 황진아 8대8 8대8 임윤호 서브 아아 호정문 안좋은 볼은 약하게 강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생명이 앞서 있습니다만 황진아의 바나나플릭 윈핫 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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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아 컸 아아 아아 아 헉 상관없는 소고기 그 기억이 있네요 찬스본 백광일 호정문에 받은 앞플릭 그렇습니다 호정문에 서버 아 넘기지 못했던 백광일 호정문 선수가 지었습니다 호정문 탑스피나가 시브때 변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넘어갑니다 백광일입니다 황진아 서버 백광일 직선 컷으로 기회가 있었습니다 2승 1패 경기를 잘 치러 갔어요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타임이 늦거든요 이번에는 좀 늦었죠 네 이렇게 갔습니다 5대3 나갔어요 프로핏 떨어지는 타구였습니다 백광일의 서버 백광일의 서버 백광일의 서버 호정문의 서버 5대5 덕점 내갑니다 네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타이밍이 더 빠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우어어어어었 여기서 이런 타구가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6대7 아 받아내지 못합니다 강한 볼이 올지 좀 더 약한 볼이 올지 더 헷갈릴 것 같고 오 이번엔 나갔어요 약한 볼로 오면 그거를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떨어져 있었는데 7대 9 100번 1 응 좋습니다 바나나 플릭을 시도하면서 찬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아 이번 쿠시가 길었어요 황제나의 범실 1점이면 2번째 게임을 가져올수 있는 삼성생명 복식죠 아아 나갔군요 네 지금 보시면 황제나 선수 바나나 플립 조심해야 됩니다 백광일 통점으로 만드는 백광일 플릭을 막아야 됩니다 텐올 듀스 10대 10 아아 그렇죠 네트가 흘립니다 바나나 플릭을 막아내는군요 생명 후정문 임윤호 자아 붙여내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작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구에 승부를 해야 됩니다 푸쉬로 밀었고요 네트 맞고 나가는 임윤호 메시포인트 한국마사회 아아 그러나 또 이거 예상되기 때문에 저렇게 서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언제나 아아 나갑니다 지는 집중을 해야 되죠 네 후정문 선수 굉장히 잘 받아줬고요 예 아아 이걸 허공으로 나인 13대 13 네번째 듀오스 아아 그렇죠 메시포인트 아아 다섯번째 듀오스입니다 아아 그리고 바로 강한 15뒤 14 아아 바나나 플릭 나가고 말았던 맥광이 결국 킹옹이 넣었던 두번째 게임은 승부가 결정이 될지 승부가 뒤쪽에서 결정이 날지 결판이 나겠습니다 아우 예 날 맞받아 칩니다 임윤호 떨어지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졌고요 날아오면서 백 공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도 챙겨가고 있고요 삼성이 네 베트막고 들어오는 볼은 나갔어요 서브 득점 임윤호 특히 두번째 게임 마지막 원맨쇼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아 몬스의 게임의 스코어는 3대3 걸리고 맙니다 자 다시 백광일 황진아 갑습니다 4대3 백광일 공격이 통합니다 아아 그렇습니다 호정분의 서브 아아 아아 네 임윤호 백 자 상대 입장에선 그 박자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안줘야 돼요 좋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번엔 다른 박자 네트 받고 나갔고 자 아아 자 그렇죠 세번째 게임이나 테이블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리시브 띄워준 거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네트 걸립니다 하나 더 도망가는 맥베이 그리고 이런 장기술이 승패를 자지우지 합니다 그렇죠 네트 걸립니다 한 번쯤은 기회가 꼭 옵니다 그렇죠 서브 득점 그 기회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상대한테 공격 맞지 않게 잘 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본정문 선수 여기서 작전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백광일 성공합니다 뒤져있는 호정문 임윤호 호정문의 서브 반전이 필요한 삼성생명 복식조 서브 득점 한 점 차입니다 지금 찬스를 살려야 되는데 네 쉽게 범죄를 했습니다 지금 승격 매점을 딸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